오늘 어디 가는지 몰라요 아니요 왜 태민아 응? 양주 가는거 양주 아 왜 못 날라쩡 냥냥 아빠랑 아빠 근데 이건 뭐에요? 안바를 쓰레기 이거 뭐야 이제 아빠 고르고 있어 어 아빠 아빠 이거 자동으로 나오나봐 어 근데 이거 오랜 문 열고 있으면 안돼 여차 아빠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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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레고? 오 레고도 있어 도장 여기다 찍어 내가 받아오고 있어 애기 찍어 있어 도장 왔어? 왜 널로? 아빠 들어가세요 아빠 들어가도 돼 옆에 다른 미끄럼틀도 있어요 영재 내려오나? 꼬키빈! 꼬키빈! 너무 빨리 내려오는 거 아세요?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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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영재아 여기는 신발 벗고 들어가야 돼 여기는 여기는 신발 벗고 들어가야 돼 우와 여기 습관인데 있어 응 슈퍼맨 동작 채웠어 슈퍼맨 동작 채웠어 슈퍼맨 동작 채웠어 로보트가 오토바이 타고 있어 로보트가 오토바이 타고 있어 뭐 있어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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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꼴 꼴 꼴 꼴 아우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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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응 어허 아빠 아우아 오케이 으음 여기 집에 들어가있던 애가 얼굴만 빼꼼하게 드러내고 나왔어 웃음 여기 분필로 색칠할 수 있나보다 아니 이거 들고 다니는 거 아니야 여기서 분필 골라서 다른 사람도 다 해야지 이제 어디 가려고 더워 점프해봐 우리의 방어 실력 일어나는 거 안 돼? 하나 둘 셋 파란색 건물 먼저 가보자 그 도장 있는지 여기 여기 왼쪽에 안 가봤잖아 눈 얼굴이 사빠이 사빠이 피카소 시원할게 도장이 웃기게 생겼어 다 얼굴이 그려져 있어 얼굴이 그려져 있어 얼굴이 그려져 있어 도장이 웃기게 생겼어 얼굴이 그려져 있어 눈에 가봤어 여긴 그려져 있어 빨간색 여긴 빨간색 여기 안 갔는데 여기도 도장 이야 여기 또 너가 있나 우와 봐봐 여기 사니타이저 사니타이저 오! 여기 베베로야? 안에 초콜릿 들어있어? 베베로 꼬꼬 신었어 꼬꼬 신었네 그러니까 넘어지지 그러니까 여기도 멋있어 여기 모래하는 데야 모래가 타는 데야 여기 와봐 그리고 싶은 거 그리면 돼 거기다가 산도 그리고 나무도 그리고 거기다 다 모았어? 모아서 뭐 하려고 아빠 이거 모아줄래? 파이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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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거 하는 거 아니야 싸 싸 파이팅 고우 아빠 자동차도 만들어야 해 나는 자동차도 만들어야 해 집을 만들고 알록 만들면 되네 집 만드는 거 아빠 집 좋아서 집 만드는 거 아빠가 뭐 하시지 아빠 똑같이 만들어야 해 아빠 이거 통화일길이야 아빠 이거 그래서 그런게 아 오 빨리 말 어 얘 말 안으로 들어가봐 나 구아장 베렌라 내냐 이거 타? 구아장 아이구아 천천히 내려와 천천히 내려와 천천히 천천히 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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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 아빠 여기 말이었던데 이거는 말이고 왼쪽에 있는 말 엉덩이에서 나와 여기 말 엉덩이야 말 똥구멍에서 나와 영재 같 영재 같 아 아 아 사장님 저 순댓국 하나 하고 뼈에잠국 하나 주세요 감사합니다 간다 먹어봐 순댓국 한번 먹어봐 순댓국 한번 먹어봐 맛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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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김 김 김? 응 아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